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D림의 신현규입니다. Hackers EPS Topic Basic to Plus가 새로 나왔습니다. This book reflects 2020 test trend. So, you need to take exam, right? Before taking exam, you need to refer to Hackers EPS Topic Basic to Pass Plus. OK? 좋습니다. 자, 용어 설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In this video, 168 questions are there. OK? 여러분, 하나씩... 자, 21번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알맞은 어휘 이렇게 되겠죠. 공장 하면 뭐예요? 제조하다. 제조하다. 매니팩쳐. 생산하다. 프로듀스. 뭘 생산합니까? 프로덕스. 그죠? 아이템들을 생산합니다. 자, 농장 하면 뭐예요? Farm 이거죠. 그죠? 자, 생산하죠. 프로듀스. 농작물 하면 Agricultural Products. 그죠? 레이스. 키웁니다. 뭘 키울까요? 돼지나 닭. 돼지 하면 pig. 그죠? 닭 하면 지킨. 그걸 우리는 Domestic Animals. 그죠? Domestic Animals을 레이스 Domestic Animals. 그죠? 자, 사업장 하면 Place a Business. 그죠? 사업장. 일을 일하다 그러한 곧 장소예요. 자, 곧 장소 하면 로케이션 사이트 이런 뜻이죠. 사업을 하다 두 더 비즈니스.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곳. 공사장 하는 거예요. Construction Site. 그래서 건물이나 시설물, 집을 짓다, 빌드, 건설하다, 빌드 이거죠. 부수다 하는 거예요. 디몰을 얘기시키죠. 철거하다 하는 거예요. 이런 곳을 우리는 공사 현장이라고 합니다. 자, 건물 있네요. 새로 짓습니다. 있네요. 그죠? 건물 있고요. 철거합니다. 있어요. 그러한 곳. 그러면 짓다, 철거하다, 건물 이런 것은 공사 현장하고 관련되어 있다. 소덱, 공사장, 예수야, 앤서라의 넘버 4 이렇게 됩니다. 자, 22번 키워드는 알맞은 어휘 이렇게 되겠네요. 가스 자단 하면 뭐예요? 블럭 이거죠. 블럭 of 가스 이거죠. 흐름, 흐름, 통로, 통로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파이프를 갖다가 잠그는 거예요. 자단, 자단하다. 끈타. 막다, 끈타, 잠그다 다 뭐예요? 블럭의 의미죠. 블럭. 자, 가스 폭발. 폭발은 익스플로션 이런 뜻이에요. 익스플로션. 그래서 불이 나서 가스가 터지거나 폭발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어휘디를 you can see there in the sentence. 자, 가스 누출하면 리크예요. 리크. 그래서 리키지. 가스, 가스가 용기나 관, 관 하면 파이프라인에서 리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새어나오다 이런 거예요. 새어나오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리키지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there are holes, right? so that the gas can leak, right? 알겠죠? from the container or pipeline. 알겠죠? 가스 중독하면 poisoning, addiction 이런 뜻이 있는데 addiction은 아니고요. poisoning이죠. poisoning 그래서 가스를 inhale, 들이마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스 리크가 있을 때 여러분이 들이마시면 중독 되겠죠. poisoning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병원 안 가면 아마도 사망하기로 죽습니다. 그죠? 자, 여기 있네요. 가스 용기 나왔고요. 가스 관, 구멍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가스가 구멍 밖으로 새어나오다. 이러한 accident을 우리는 가스 누출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23번 키워드는 알맞은 어휘 이렇게 되겠네요. 퇴직금 하면 서버런스 페이 이거죠. 서버런스 페이. 여러분이 일하면 여러분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퇴직하다면 retire, stop, working 이런거죠. quit the job 이런 뜻이에요. 돈을 받는다. 돈, 돈. 어디로부터? 회사로부터. 그죠?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돈을 줘요. 그죠? so, company give you money. 알겠죠? 그래서 주다, 페이, 페이하다 이거죠. 지급하다. 기본급하면 뭐예요? basic salary예요. basic salary. 그래서 basic salary는 뭐예요? except the allowance, right? you have basic salary plus allowance minus deduction that you are net salary. net salary is 실수령액 이거죠. 그래서 수당을 제외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당을 제외하다. except allowance 이거죠. 급여, 급여하면 월급이에요. salary. 임금, 급여 똑같습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겠죠. so, you need to, they need to calculate the surveillance pay, right? based on the, based on your basic salar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this is the standard of paying the surveillance pay. 알겠죠? calculation for the surveillance pay. 대직금의 기준이 됩니다. 자, 보험금 하면 insurance premium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험료, 보험에 가입하면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you need to pay, 보험료, 보험료,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다.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수당금 하면 allowance죠. allowance, allowance details, allowance 이거죠. 여러분이 연장근무, 연장근무가 뭐예요? extended walk, 또는 야근한다든지. 여러분, night shift, right? 야근하거나, 휴일에 일하면, 휴일 근무, 휴일 하면 뭐예요? day of, holiday, holiday walk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뭘 받아요? you can get allowance, 그죠? 그 allowance를 우리는 돈이라고 하고 돈을 받습니다. you can receive it. 그걸 우리는 수당이라고 합니다. 수당. 자, 여기에 보니까 전체 임금에서 임금에서 수당을 제외했어요. 그죠? 그 다음 계직금이나 상여금은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basic salary, 기본급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your answer needs to be number two. 이렇게 됩니다. 24번 키워드는 알맞은 어휘 이렇게 되겠네요. 과태료 하면 뭐예요? penalty죠? penalty. fine, penalty. 그래서 벌금, 범칙금이라고도 해요. 돈을 대요, 여러분. 돈. you need to pay. 왜 pay할까요? because you violate, 그죠? 위반했어요. violate. the rules, right? or law. law를 위반했어요. 또는 break했어요. 어겼어요. 그러면 police coming, right? and then give you sticker to pay. that's why those ones are police impose you to pay something, right? that's why he gives sticker, right? 그게 fine이에요. fine. fine이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상여금 하면 보너스라고 얘기하죠. 보너스. 그래서 설날, 추석날, you can get 보너스 in Korea, right? 급여. 급여는 아니에요. 급여하고 별도예요. this is aside from your salary, right? you can get 보너스, right? 돈, 돈을 받는데 어떤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that's the compensation of your hard-working, something like this, right? So we call it this one, 보너스. 알겠죠? 상여금 보너스예요. 자, 보험료 아까 나왔죠? insurance premium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험에 여러분이 가입하면 돈을 내요. 그래서 you need to pay the 보험금, right? 보험금을 내야 됩니다. 알겠죠? 보험에 가입하다. take up the insurance, right? 들다, 가입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대직금, 서버런스, 페이, 라고 했고요. 어, 여러분이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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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해요. you create a job. but most important thing is you need to work more than a year, right? at that time you can get 서버런스 페이. 그래서 돈을 받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회사는 당신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 돈이 퇴직금이에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아, 오케이.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거나 쓰레기를 아무데다 버리는 행위와 같이 규칙을 어겼어요. 그렇죠? 규칙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돈이에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과태료라고 하겠죠? 그래서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25번 가볼까요? 키워드는 알맞은 어휘 이렇게 되죠. 운동복 가면 트레이닝복이죠? 스포츠 클로즈 트레이닝복 그래서 코리안 세이 트레이닝 이렇게 얘기해요. 트레이닝 알겠어요? 트레이닝 트레이닝 클로즈 트레이닝 자, 축구를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축구, 축구가 뭔지 알죠? 사카, 플레이 사카 You run jogging 할 때 여러분 뭐 입어요? 스포츠 클로즈 트레이닝복 트레이닝 클로즈 있죠?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요. wear 이런 뜻이죠. 근무복 하면 뭐예요? work clothes 여러분이 업무 일을 할 때 있죠? 일을 하다 근무복을 다른 말로 작업복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옷이고요. 의복 입다 착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옷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입다 이렇게 되죠. 착용하다 알겠죠? 양복 가면 숫 양복 양복 뭐 할 때 입어요? 결혼식 갈 때 입어야죠. You want to go to the wedding ceremony and then you need to wear 양복 서양식 옷이에요. 서양식 옷 That's not Korean costume, right? That's from the Western, right? Western style clothes 정장이라고도 해요. Sudentai 이렇게 하죠. 넥타이를 매야 돼요. 그죠? 넥타이를 매야 돼요. 양복도 입어요. clothes That's why we need to wear 방탄복은 뭔가요? bullet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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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켓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This one is for You are the security guard and then you need to wear 방탄복 입어야죠. It's bad, dangerous, right? Special soldier, right? You are during war at that time you need to wear 방탄복을 입어야 돼요. 탄알 탄알 하면 뭐예요? bullet 불렛이 관통하는 것을 관통 관통하는 것을 block 막는 거예요. 막다 불렛을 막는 거예요. 그죠? 몸을 몸으로부터 관통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런 옷이겠죠. 그런 자켓 그래서 You need to wear 착용하다 입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업무 일을 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업무를 조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착용하다 의복이에요. 의복 그래서 작업복 또는 유니폼 이라고도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근무복이죠. 근무복 Work clothes 그죠? So your answer D2B 넘버 2 응